5번 볼게요.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온 것은? 일사량이 뭐예요?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전달되죠. 그러면 그 태양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하는 약. 그게 일사량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가 있겠죠. 태양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일사량도 커질 거예요. 지금 태양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삐뚤어졌네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두 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계절 볼게요. 계절이 보면 여러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돌 때 이렇게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삐딱하게 타원으로 돌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더운 거예요. 그다음 태양에서 지구가 가장 멀 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의 영향을 받겠죠. 왜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여름일수록 어때요? 훨씬 더 태양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대기 두께 봅시다. 자, 대기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표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가 보호막처럼 막아주니까 일사량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기 두께가 작을수록 당연히 일사량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연결이 될 거고요. 일단 지표면 상태 봅시다. 그러니까 지표면이 뭐 녹지든 아니면은 뭐 또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뭐 도시든 빌딩이든 아스팔트든 일사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 일사 들어오는 양은 그냥 일정한데 어디로 들어오는 사막이든 바다든 상관없는데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반사율이 달라지죠. 녹지는 반사율이 적어요. 근데 우리 아스팔트나 유리, 빌딩에 있는 유리, 창문 이런 것들은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그 반사율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겨요? 결국에는 도시에서는 열선 명상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표면 상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사량하고 들어오는 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반사율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사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 태양이 입사각에 변화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요거를 삐딱하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가장 우리 태양에너지 많이 받으려면 여기 직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빛이 태양이 요번엔 여기 있어서 들어왔는데 약간 각도를 두고 들어왔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해봤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태양에다가 우리 그 태양에너지를 받아갖고 태우죠. 그러면 돋보기를 어떻게 각도를 조정하죠?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안 타죠. 밑에 종이 안 타요. 근데 어떻게 하면 태양하고 수직으로 해서 딱 하게 되면 그냥 타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요. 입사각이 90도 추직일수록 훨씬 더 잘 일사량이 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네 3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렇게 한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게 교재의 해설에 보면은 이제 일사량이 언제 강해지는지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같이 봐주세요. 6번 볼게요. 최대 에너지 파장과 흑재 표면에 절대 온다는 반비례하는 법칙 뭔가 그랬네요. 플랑크 법칙은 뭐예요? 흑재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중심이 되는 파장이 짧아진다. 중심 파장 짧아지는 거. 반비례하는 거. 요게 플랑크 법칙이죠. 알베도 법칙은 없어요. 알베도는 반사율이라는 뜻이에요. 자 빈의 변이 법칙 스테판 볼츠마 법칙 요게 좀 헷갈리죠. 자 우리 스볼, 스볼 법칙은 뭔가요? 에너지가 극재 표면, 표면의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볼 비 요렇게 외워두세요. 스볼은 비례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에너지랑 누구랑. 절대 온도랑. 그죠? 그 다음에 비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비반이에요. 뭐가 반비례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와 누가 파장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파장과 온도, 절대 온도가 반비례하는 거죠. 자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비례하는 거, 비반이에요. 누구랑 누가 파장과 절대 온도가 반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스볼은요, 스볼 비에요. 에너지랑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흑재 표면에 절대 온도와 파장이 반비례한다. 이거 누구예요? 비반. 빈 법칙이죠. 그래서 3번 정답. 7번 볼게요. 산성왕후, 요거 산성비죠. 산성비 속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은 그랬습니다. 자 산성비, 뭐 때문에 생겨요? 산성 성분 때문에 생겨요. 그죠? 그러면 산성비의 산성 성분 누가 있어요? 삭스, 낙스, 그 다음에 염소산화물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여도 큰 거 누구예요? 삭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성비 속에 들어있는 이온도 삭스에서 나온 이온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누구? 황산에 붙어있는 SO4, E-.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오니 계산하는 문제네요. 친절하게 공식도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죠. 자 오니는 자 T가 뭐가 돼요? 절대 온도예요. 지금 공기 온도가 주어졌죠. 마이너스 10도시래요. 이거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만 더 하시면 되죠. 263 켈빈 되겠네요. 263 켈빈 곱하기 P는요. 대기 압력 단위는 미리바 그래서 950 미리바 1000 요거에 0.288 승 요 그대로 계산기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266.9 나오네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